0799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휴비스, 은, 은 동사는 2000년 11월 1일에 주, 삼양사와 SK케미칼, 주, 에 폴리에스터 원사 및 원면 사업 부문의 시설물 등을 현물출자하는 형식의 50, 50통일 지분으로 설립된 동사는 폴리에스터, 팔리에스터, 섬유인 단섬유, 스테이펠 파이버, 및 장섬유, 필러먼트 야원 및 산업자재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함 주요 제품은 폴리에스터 제품인 SF, 파이, 치프과 폴리에스터 외의 신소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개요대시 2000년 11월, 주, 삼양사와 SK케미칼, 주, 에 폴리에스터 원사 및 원면 사업 부문의 시설물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폴리에스터, 팔리에스터, 섬유인 장섬유, 파이, 및 단섬유, SF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에 따라 파이, SF, 치프 사업 부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2021년 기준 국내 폴리에스터 단섬유 시장에서 약 52%의 점유율로 1위, 장섬유 시장에서는 약 15%의 점유율로 4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내장제 수요 증가 및 의류산업의 회복세로 폴리에스터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장섬유 슬래시 단섬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중국 사천법인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환급에도 순이익률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재무 대시 자동차용 내장제 관련 lm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고품질의 위생제 수요 증가 생분해 친환경 제품의 비중 확대 해외시장 다각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큐비스의 시가 총액은 164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큐비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46위입니다. 큐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3450만 주입니다. 큐비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큐비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3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5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3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41배, 11,5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9번지억원, 65억원, 마이너스 830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826번지억원, 35억원, 마이너스 815억원입니다. 퓨비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8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28.7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0.4